다음 주에 계시합니다. 어! 받았어. 수위야! 자 자 자 잠깐만. 잠깐만. 알았어. 아 어 됐어. 나 지금 워크도 촬영 중이야. 근데 지금 후배가 있어. 너네 회사. 근데 언니가 별로 없어서 소개해 드리려고. 줄게? 선배님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 엠믹스 혜원이에요 선배님 안녕 제가 연예인 친구가 없는데요 아 네네 혹시 슈아 선배님이랑 어떻게 친해지셨어요? 어떻게 친해졌지?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? 그 봉턴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같은 친구 친구 때문에 소개해졌어 처음에 그럼 일단 친구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? 나 있잖아 나 있잖아 근데 슈아하고 친구니까 슈아의 친구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선배님께서 저를 잘해 네 나중엔 잘 챙겨줘 우리 혜원이 알겠어 오늘 촬영 화이팅 수희야 워커도 한 공 나와 알겠어 회사님 물어볼게 물어보지 마 그냥 와 나 그냥 와도 돼 알겠어 나 주소 보낼게 나 주소 보낼게 지금 갈까? 화면 차례 안녕 안녕